지난 2002년 병역 기피 의혹이 불거져 입국을 거부당한 댄스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낸 두 번째 행정소송에서 이겼습니다. 유 씨는 지금 수년째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죠.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1심이 뒤집힌 건데 이유가 그 근거가 뭘까요? 박은지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 뉴스 주적에서 이 내용 이어가겠습니다. 가수 유승준 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서울고등법원은 유 씨가 지난 2020년 10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법원은 2017년 개정 이전 구 제외동포법에 따라 병역 깊이로 국적을 상실한 경우라도 38살이 되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면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. 본인이 한 행동에 비해서 너무나 가혹한 제재를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시는 명예회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. 지난 2002년 유 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한국 입국이 제한됐고 제외동포 비자 발급도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.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병역 의무 면탈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며 비자 발급을 또다시 거부했고 항소심법원이 유 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. 외교부는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화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,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